여우 자네? 여우 자는데? 한 마리 또? 두 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는 얘 좀 봐 얘 이름이 미어캣이에요 미어캣 미어캣 아유 움직이네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여기 줄무늄 몽쿠스 몽쿠스가 엄청 많네요 미어캣다 몽쿠스는 엄청 오글고글해요 저 위에는 더 많아 아유 엄청 많아요 징그럽게 많아요 두덕두덕 붙어있네요 여기도 해봐 오늘 이걸로 다 땡친거였대 붐빈질했네 아이고 참 몽쿠스 어 미어캣 여기 서있다 엄청 엄청 많아 우와 아 한 마리 있겠어 안 닦고는 들어갖고 한 마리 있겠어 또 구멍에서 나오네 아니 구멍에 있네 구멍으로 한 마리는 들어갖고 아까 잘 돌아다녔는데 또 다시 자유 또 구멍에서 나오려고 품 잡았는데 구멍 비치면 나오는데 아까 움직일 때 찍었으면 좋았는데 내가 움직일 때 찍으면 참 좋을텐데 아까 구멍으로 들어가버렸어요 사방여우가 놀다가 구멍으로 들어가버렸어 유리가 없나 어 나왔다 어허 나왔네 나왔네 나왔어요 나왔다 나왔다 사방여우가 우리 옆에 여기 또 자전앤에 또 있는데 구석지 다 응 세 마리가 있었구나 여기가 사방여우가 움직여요 두 마리는 자고 한 마리가 지금 쫄란거리고 여기도 자고 있는 놈 있고 저기 뒤에도 있고 응 너도 일어나 일어나요 이거 일어난 거 보이죠 응 여기 안에 다 맞네 엄마 응 얘네도 프레리독 프레독 검은꼬리 프레리독 신기하네 신기하네 이놈들은 여기 여기서 뭐하는 거야 여기 있네 여기서 보고 싶던데 쥐처럼 다람쥐처럼 사망여우가 여기 있구나 사망여우가 여기 있구나 아까 들어가있는 여우 응 아까 들어가 있었던 여우 여기서 이 지도가 없었어 아 사망여우 아까 구멍 들어갔네 야 우아하게 생겼다 귀는 엄청 크고 이 주동아리는 아주 섬세하고 아주 우아해요 아 여기는 프레리독 또 다른 프레리독 미어캣 아 유리스레에서 보신 프레리독 얘는 활용하지 않네 아까 그 유리로 들어가는 거야 얘네들은 미어캣 미어캣 여기도 몽구스 있다 응 움직임이 활발하고 잘 노네요 사람한테도 이렇게 가까이 오고 여기도 몽구스 있다 응 아 움직임이 활발하고 잘 노네요 사람한테도 이렇게 가까이 오고 밥먹느라고 정신없네 오늘 여기까지 도착해 감사합니다.